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마이러라는 기관에서 엔지니어 리드로 있는 권경환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무한 반복이라는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왔던 여러가지 위기와 그리고 그것들을 기회로 바꿔서 지금 제가 뉴욕에 있는 그 여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어떤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뉴욕까지 가게 됐는지. 첫 번째 도시는 이제 서울인데요. 저는 많이들 벌써 얘기하셨는데 저도 완벽하게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교와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이제는 지금의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이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난 적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숟가락을 들고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대학교와 직장생활이 가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 3학년이랑 4학년 때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때 같은 연구실에서 해외 박사들과 함께 생활을 좀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박사생들, 중국에서 온 박사생들. 그러면서 선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국내외 학회들을 좀 다니는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공부를 원하게 되고 대학원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이 아닌 직장으로 가게 됐고요. 저는 직장생활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저는 사실 티맥소프트라는 회사에서 한 4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로. 그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차피 공부를 원하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 어때?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생각했더니 영어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티맥소프트를 다니면서 항상 새벽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는 항상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영어 회화 클럽을 다녔고요.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 준비에 몰입을 하고 저의 첫 번째 한국을 떠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곳으로 저는 떠났고요. 텍사스 주립대학인 휴스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떠날 때 되게 들뜬 마음과 긴장감, 자신감 등을 엄청나게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는 5년 안에 박사를 잘 맞춰서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티켓 1A를 사고 그리고 전공서적 몇 개와 그냥 호련히 떠나게 됐습니다. 박사 5년을 생각을 좀 해봤더니 제 자신감은 첫 번째 수업에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되게 자신감이 많았는데 영어가 정말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되게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인들과 대화도 했는데 첫 번째 수업, 티칭 어슷, TA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말을 해줬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나갔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자라면 저희가 그냥 American English랑 저희끼리 사용하는 Konglish를 배우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갔더니 Indian English, British English, Vietnam English, Japanese English, Chinese English 정말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첫 번째 TA가 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 알아 듣고 오늘 숙제가 나왔는지 과제가 나왔는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걸 좀 많이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첫 번째 결단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한국어를 차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봐도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책 심지어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그냥 완벽하게 외국 친구들이랑만 연구실과 밖에서 행아웃 할 때도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 몇 장을 갖고 왔는데 저는 되게 좋은 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PI를 만났고 다양한 인종의 연구원들과 발표를, 리서치를 하면서 되게 좋은 퍼블리케이션도 내고 세계적인 학회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사진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PH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되게 좀 계획을 좀 세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1년 안에 어떻게 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세웠던 사진을 저도 모르게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첫 번째 고민의 시기가 왔는데 미국이든 어디든 박사 과정을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학교로 간다거나 기업으로 간다거나 저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엔지니어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기업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팩트가 있겠지만 뭐 연봉이나 삶의 질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보다 기업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시기에 나도 미국에서 나의 커리어를 한번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돼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내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죠. 학생비자였기 때문에 뭐 다들 시간과의 싸움인데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퍼블리케이션도 많고 리서치 하이라이트도 많고 박사 출신이니까 되게 쉽게 취업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떨어지고 그렇게 그렇게 혹독한 시기가 지나고 미국에서 첫 번째 오퍼를 받습니다. 그렇게 달라스라는 곳으로 저는 첫 번째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는데 달라스는 휴스턴에서 한 4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동차 하나에 5년 동안의 생활을 다 트렁크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운전을 해서 올라가면서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미국 회사 달라스 저희가 미디어에서 많이 봤던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뭐 회사에서 할로윈 파티나 이런 액티비티 같은 걸 보면서 아 미국 회사 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기쁜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뭐 이때 뭐 뭐 애잘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어 근데 즐거움도 아주 잠시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미국은 정말 고용시장이 너무 유연해서 사람을 자르고 레이오프를 하고 회사를 닫는 일이 너무 흔하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 즐거운 시기는 되게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90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 또 혹한 길을 어 보내서 어 열심히 또 레즈메를 쓰고 인터뷰를 보고 해서 어 새로운 곳에 오퍼를 받습니다. 아 세 번째 도시로 저는 이제 동북쪽 끝에 저 먼 나라 아주 작은 도시 버스턴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 버스턴이라는 곳은 저에게 아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얼마나 크다라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나라였어요. 세금도 다르고 무슨 법도 다르고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어 그래서 정말 어 새로운 세상에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어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을 어 이렇게 뭐 코카콜라나 뭐 유닛 에버 뭐 허쉬 초콜릿 같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면서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눈을 넓힌 것 같아요. 어 포스턴에 있을 때 리서치 폼에 있던 어 사진을 좀 몇 장 갖고 와봤는데 여기 혼자 이렇게 에이션 한 명 있죠. 저는 지금 이때까지 가만 8년 정도 있는데 한국인이랑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초창기 때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예 한국 사람과의 단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한국 사람을 회사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버즈링, 버즈링 그리고 뭐 세일즈 포카스팅, 프라이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를 하는 회사였고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너네 코카콜라 이렇게 세일즈 하고 마케팅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라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내는 회사였습니다. 이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들을 좀 배웠고요. 아 이때도 위기가 왔는데요. 이때는 개인적은 개인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옆에 저런 사진 혹시 가끔씩 미국 뉴스에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이런 데가 아니라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겨울 항상 저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도 큰 깨우침을 느낍니다. 평생 서울에서 수도권을 벗어나 본 적 없던 제가 다른 도시에서 살다 보니 아 내가 이렇게 추운 데서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추웠고 5개월이라는 긴 보스턴의 겨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혹독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해외 유학이든 취업에 가실 때 가고자 하는 도시의 날씨를 꼭 확인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삶이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미국 고향인 텍사스로 다시 가든가 뭐 따뜻한 캘리포니아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 멋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가 뉴욕시티에 있는 메나찬에 있는 스타트업에 다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버스턴에서 뉴욕은 또 운전해서 한 4시간이면 내려가는 곳인데 이때는 짐이 좀 많아져서 운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뉴욕 월스티트의 스타트업의 파운딩 엔지니어로 일을 한다고? 나는 몇 년 전에는 그냥 티맥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택시로 맨날 퇴근하던 되게 평범한 개발자인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정말 신선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몇 개 아주 특별한 도시가 아니어서 무조건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뉴욕에서 맨하탄에 내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 되게 뜻깊었던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내가 뉴욕까지 와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는데 제가 조인했던 회사는 블랙보드 인슈언스라는 인슈어테크 회사였습니다. AIG의 그룹사가 스피너프한 그런 회사였고요. 찾아보니 한국도 인슈어테크라는 말을 쓰면서 저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좀 있더라고요. 매우 성공적인 가도를 달립니다. 제가 데이러 팀의 세 번째로 파운딩 엔지니로 조인을 했고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리드를 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는 성장하고 저도 같이 성장하고 US$60밀이라는 마일스톤을 찍게 됩니다. 하나로 계산해보니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크든 작든 어쨌든 그런 마일스톤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컵케이크 보시면 225밀이라고 써있는데 저게 그 해 아마 그 해 1월달 아니면 그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회사에서 이벤트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그 다음 해 목표는 225밀리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60밀리언에서 멈추긴 했지만 그렇게 마일스톤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다른 시간대 일하는 팀원들과 협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희 데브옵스 팀은 LA에 있었고요. 저희 third party 아웃소싱은 북유럽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나이지리아도 있었고 그래서 같은 시간대가 아닌 엔지니어와 팀들과 같이 일하는 것들을 좀 배웠던 시기였습니다. 스타트업답게 저는 그냥 풀스택으로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모자들을 썼었는데 프롬레인 개발도 하고 백엔드 개발도 하고 정말 다양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월요일에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뭐 컴패니 이벤트도 있고 밸런티어 포 커뮤니티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AWS 뉴욕 썸밋도 가고 팀 빌딩 하는 액티비티 뭐 버테바리 이런 것들도 있죠. 저희 회사 CEO였고요. 저희 뭐 이렇게 저희 팀이었습니다. 데이러 팀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다 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팀원들이 많다는 걸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원투에니 브라더위라는 곳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게 디카프리오의 The Wolf of Wall Street이라는 영화의 그 장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도 신기해서 갖고 와 봤어요. 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되게 옆에 같은 팀원들과 같은 직원들과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물론 개발을 해서 세상에 내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발전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임에도 분명한데 저는 그런 엔지니어의 경험만큼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계속 해나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엔지니어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팀 빌딩이 있다. 그냥 사인업하고 가서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시기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다시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왔고 저희는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프도 아니고요. 팀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100%, 100% AIG라는 회사가 우리 스피노프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아마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팬데믹인데 사람을 자르고 시간을 줄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애버린대. 그게 저희 회사 중에 아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200명까지 컸던 직원들이 한 번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또 열심히 나가서 Solving Problems for Safe World라는 미션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마이러에 제가 조인을 합니다. 마이터라는 회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애트리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이러는 우리나라의 출연형과 유사하다. FFRDC FFRDC Federally Funded Research Development Center 미국에서 정부한테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곳에서 리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후년에 그 이후에는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타트업에 다시 갈 수도 있고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기업에 갈 수도 있고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다시 뭐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재를 즐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위기는 항상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학이 됐든 취업이 되었든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는 무료로 정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손 들고 물어보시고 질문하는 걸 창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워서 남조라라는 게 저의 신념인데요. 그리고 어디다 연락해야 되지 할 때 없으시면 첫 번째로 저한테 하셔도 되고 실제로 연락 오셔서 뉴욕에 오셨을 때 저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취업과 유학까지 가신 분들 사실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100명 앞에서 얘기하면 아마 10%가 아니라 1% 정도만 연락이 오는데 그냥 질문을 창피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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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